찬쿠론님 크게 외치고 있어요 초련사 친구 받고 있죠 여기 개초련의 능한풍이에요 개를 조종해서 상대 물게 시키죠 거기 물리면 발이 쫄득쫄득대면서 도망다니다가 쓰러지게 되는데 어..이게 저..이거는 개특기 왜오지 쟤가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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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응 잘못하면 당할 수가 있어요 이 범위같은걸 쓰기 때문에 저 아직은 안오고 저쪽에? 저쪽에? 저쪽에 오나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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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우리님 이거 이건 뻑파에 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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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죠 오죠 일로 일로? 진영으로 이쪽으로 잡나요 이부들 의샤왕이에요 저쪽 저저저저저저저저의 의샤왕 의샤왕 역시 용무기 무적이요 무적 음.. 무적구라고 기다리는데 네.. 에.. 지금 공격받고 있죠 의샤왕 여기 여기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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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아직은 무적 아직은 무적 아직은 무적 바다나님 밀수 탈명치고 바다나님 여기 있구요 손이 있나 여기 조장 조장 되어있구요 의샤왕 음.. 에이 지금 공격했네 의샤왕 성질도 굉장히 급한데 여기 도풍 누가 있어야 발사 지금 조금방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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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단윤님 놀이죠 지금 의샤왕 깊숙이 가는데 바다나님 볼까 일쑤 탈명치고 바다나님 무기놀이 무기 무기 자 이쪽에 이쪽 창벽하고 지금 무기 이쪽에 지금 있는데 여기 여기 시오님 시오님 아 여기 여기 후밑 쪽에 지금 빠져있어요 무기 아 게이터키퍼가 지금 난린데 여기서 지금 에이자자자 이쪽으로 아 여기 당했죠 할수없고 이거는 지금 무기 무기 저쪽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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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나님 바다나님 일쑤 탈명 바다나님 들쑤 탈비에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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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육기 처박군 형님이죠 역시 용무기 3단 무기 서페터파이어를 여기서 날리고 있어요 구석에 완전히 구석에 지금 요쪽에 지금 빠져서 밖에 있는데 바다나님 노리고 지금 바다나님 바다나님 바다나님은 에이 저게 아 리미토브시겔 이거 걸려있어 지금 지금 이게 지금 디버프가 여운처럼 생기는거죠 에 바다나님 이쪽 이쪽 에르메스 있고요 어 후미 쪽 후미 쪽도 꽤 많은데 여기 지금 애주파는 저쪽에서 슬금슬금 이쪽으로 다가오는데 자병우도 저기 자병우도 저기 비닐광중까지 여기 많아요 지금 이브라일도 죄다 모아왔는데 여기 여기 의자왕 여기서 어떻게 뭐할라고 어 뭐 예 둠팡님 노리는데 의자왕 어 여기 둠팡님 빠지죠 응 태연히 지금 공격을 버텨내고 있어요 둠팡님 저 경찰님 시원하면서 시팡님 시팡님 누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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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목이 있구요 강산 게디언 비스켓까지 있죠 비스켓 용목이 역시 상단이에요 세경님 노리고 아 여기 여기 세경님 세경님 태훈님 태훈님 쇼님 쇼님 버프가 없구요 태훈님 태훈님 볼까요 4대창 태훈님죠 껌팡님 먼드님 치워 치워 먼드님 제왕 6개 여기여기여기 비스켓놀이 비스켓 강발은 벌써 누웠고 비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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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까까 사주세요 미니힐러 친구죠 빅버스는 없고 여기 다 누웠는데 비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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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있어요 비스켓 그래도 파달음 파달음 리스탈명 파달음 비스켓 누웠나요 퍼프 퍼프 퍼프는 있는데 아직 있어요 퍼프는 있어요 아대철왕 태훈이 가훈우리 저쪽 저쪽 바다는 백판이 여기 절대 도꿈치광을 받고 있는 백판 이건 깎아 사주세요 한번 노려보는건데 이건 누웠기 때문에 이건 타겟 노리고 지금 대기하는거죠 일어나면 칠라고 깎아 사주세요 여전히 누워있구요 형님 형님 바다는 비애님 불사탱치고 바꾼 비애님 에이 뭐 이쪽이 밀렸어요 입을 열리죠 부활이 지금 안 되는데 무기 무기 다시 무기 왔죠 무기 노리고 저쪽 저쪽으로 왔네 이번엔 저쪽 형님 형님 또버 노리고요 또버 또버 뭐를 썼어요 기다리고 있던거지 개령까지 벌떡 일어나고 여기 지금 한가을 강바랑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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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제왕육교 형님 이제 강모연놀이군 자 민 실러인데 강모연도 저기 누워있죠 응 울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백팡 절도도꿈치고 받고 있는 백팡님이에요 여러분 바다는 형님 형님 어 여기 비스콘에서는 여정이 있는데 비스콘 비스콘 라팡님 누리고 자 여기 중앙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깍까사리쇠 빅삭 여전히 지금 누워있어요 자 형님 누구누워 누워 백팡님 다시 다시 백팡 백팡님이 잘 안 잡히고 안 잡히고 자 형님 뭐 바다나님 바다나님 여기 비스켓 노리고 비스켓 찔러가죠? 저쪽 저쪽 찔러가고 바다나님 손을 노리네 비스켓도 지금 막판이에요 지금 어차피 눕더라도 바다나님 한 번 노리겠다 이거 소에 소에 노리고 소에 자 소에 소에 형님 이러고 있는데 누운 것 같죠? 응 소에 누웠고 자 이번엔 누구 찔러가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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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먹기 때문에 자 부활이 안되고 자 또 자 이쪽 상황 이쪽 상황을 지금 자 빼고 팡 두고 에이 이거는 지금 5님 있고 4대 천왕이죠? 태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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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히고 자 부기 여전히 있어요 지금 다시 온 것 같은데 지금 파티 무적까지 좀 했죠 부기도? 여기서 여기서 응 검향님 민힐러죠? 바다나님 위작군나무 노리는데 위작군나무 위작군나무 저쪽 저쪽 저기 저기 에이 이게 이게 버티나 버티나 위작군나무 조금씩 움직이는데 에이 너 왔죠 위작군나무? 자 못 버티고 누웠고 타단 이번에 또 한 번 노려보는데 일어나면 또 칠까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일어났어요 위작군나 위작군나무 일어났고 띨띵 노리고 있고 아 여기가 지금 자자자 우팡님하고 자 무기 무기 견제해야죠 무기 무기 아 여기서 죽길 하나요? 일어나도 기존할 생각을 안하고 자 비스켓을 못 가요 여기 버티고 지금 계속 뺄팡 뺄팡님을 노리고 있어요 비스켓은 지금 절대에도 꼼치고 막은 뺄팡님 비스켓 찔르죠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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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여기서 규팡님 신화팔기 규팡님까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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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이거 뭐 저 깡 깡산인데 왜 이쁘지 무슨 생각으로 여기 서신걸 응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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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구요 형님 저 깡산 뭐 이렇게 좀 누워있어요 여기는 저 왜 왔죠 이렇게 혼자 응 저 파타는 이 머리 좀 라인 응 그렇지 그냥 응 파쿨 자 이거 밀은 모양이네 예 신화야지 이브레드 밀린 모양 여기 또 뭐 위작궁나무? 요리하고 같이 비껀 왔어요 여긴 위작궁나무 또 갈빠란데 응 빠지는 것도 할 줄 알고 이렇게 공격하다가 빠지고 그러나 로얄 샤 샤프스터 또벗 노리고 있죠 자 모벨 쫓겨서 지금 가나요? 응 여기 여기 또벗 누군거 같은데 또벗 여기 있긴 있어 응 여기 여기 또벗 로얄 샤프스터 또벗 노리고 있고 저 파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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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수탈명 치고 막고 있죠 응 응 누군 누구 찌르나 빗건 찌르고 빗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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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고 있죠 지금 좀 버티나요 어 단자까지는 켰네 에 빗건 땡겼죠 지금 파타님 다시 한번 찌려고 찌려고 장쿠러님 조련사 치고 막으니 장쿠러님이죠 장이척먹 파컬 파컬 아 아이 무기도 지금 영웅창이에요 그만 때려 아퍼 휴게 지금 앓는 소리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 텅밀 때 일단 팩치 이후에 교전 전면전 오히려 더 어 수월하게 지금 미는 것 같은데 신화이력 그죠 에이 흑봄이죠 흑봄 왔죠 다시 왔죠 다시 왔어요 의자왕이에요 파티 무적으로 지금 그러나 여기 뭐 지금 발동 썩얼려서 지금 서이닥 뒤로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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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왕 다시 빠지죠 타겟도 없어요 지금 의자왕 급했어요 썸님 썸님 의자왕 누리고 의자왕 누리고요 에이 이쪽 약간 약간 빠지고 이 이쪽에 지금 차병어 궁순대 응 타겟도 지금 없이 지금 응 왔다갔다 왔다갔다 뒤로 빠지고 지금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있죠 지금 이 불혈 감찬님 조그빵님 바다님 일쑤 탈명치고 박혀있는 바다님 천원님 힐에 힐 힐 힐 힐 힐 힐 힐죠 불기 불기 여기 영웅 스킬도 쓴 것 같은데 뭐 타겟 해지도 하고 여기 여기서 지금 애 노렸어요 지금 누구 노리는지 모르는데 여기 광성님하고 전령님 이 검양님까지 이게 이제 애 용무기 스킬 지금 쓰죠 아 여기서 용무기 스킬 쓰니까 튕기는데 큰일인데 아 이거 무기 용무기 스킬 터지자마자 좀 튕겼어요 저한테 쏬나요 혹시 제 컴퓨터에 이상한데 이렇게 공교롭게 튕기나 용무기 스킬 쓰면서 그쵸 또 한 번 만약에 용무기 스킬 쓸 때 튕기면은 어 그 가능성도 있어 용무기 스킬 때문에 튕기는 가능성도 한번 봐야지 또 그런지 와꾸야 와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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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지금 애 여기가 지금 벌써 벌써 끝 끝 끝은 아니죠 지금 애 조리 있고 지금 여기 소위에 힐 힐 힐 힐 힐 하고 있죠 어 이거 뭐지 그 장소가 뭔가 이상한데 아 아 이거 뭐 좀 업데이트 하면서 또 버그 음 다 튕겼다 다른 교정 캐릭들도요 지금 코인님 어 다 튕긴거 같다 음 어 다 튕겼다 아 아 이거 저장하다가 그러면 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거 어 이 판은 조금 어 아 단체로 튕겼다 아 이거 뭐지 아 이불월만 좀 있고 다 튕겼어요 저도 튕기고 아 이거 저 용무기 3단 스킬 그 버그 같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튕기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 참 에 이거는 따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아 이거 어떻게 되는거지 강천둥도 지금 나타났는데 기회를 노리고 여기 강천둥 난리도 아닌데 여기 지금 막 예 이거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밀대 노리는거지 지금 그쵸 강천둥 강천둥 아 여기 있어 지금 철 현명원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진가를 드러내는거지 이렇게 뭐 모든거도 가는데 이제 모든거도 가는데 이제 음 썹 오 님을 노리고 지금 에이 강천둥 에이 이거 이거 지금 요거는 좀 에이 맞아맞아 멉사유도에요 어강천둥 에어 여기여기 왔죠 지금 왔어요 바다나님이죠 일스 탈명 초코발끈 바다나님 초코빵놀이고 여기시고 구미쪽 구미쪽 여기부를 대개하는 인원들도 지금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앞쪽 앞쪽 자 부활이 부활이 안되는데 아직은 아직 대기 대기 구미쪽 병력 아직 다 간게 아니에요 여기여기 바다나님 의자왕놀이고 의자왕놀이고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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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여기 잡죠 지금 형님 형님 제왕역대 형님 사촌오 지금 이쪽에 지금 이렇게 또 지금 옆에 지금 있고 위자왕까지 여기 빠져있어요 흠님 한가을 노리고 비스켓은 전진했어요 지금 안쪽 스판님 노리면서 아 이 병력도 후밑 쪽 많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다 가는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은 아직은 아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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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비애님 여기까지 왔는데 이쪽에 이쪽에 예여기 가져가죠 가져 다 가는데 다 가죠 다 가죠 여기 일단은 지ução 남쪽 형님 노리고 한 번 피스크피스크 예여기 강팔 한 번 수도 있는데 개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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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고요 스팍님 스팍님 노리고 있죠 에르메스 팔툼척 팔툼척 비애님 노리고 요 여기가 지금 여기 스웨에게 무기 무기 두구 편이네요 파티 여기 무기 파티 일단 떨어졌고 영어 스킬까지 썼소리 시팡님 노리고 있죠? 시팡... 흠 흠님 무기여기 있어요 피아님 노리고 이쪽 후밑쪽 후밑쪽 볼까요 후밑쪽 강바람은 부... 부활 좀 된거 같고 후밑쪽 이미널 많구요 후밑쪽의 썸님 무기저쪽이 코파다느님 일수탈명 바다느님이죠? 시오님 시오님 안잡히고 무기무기 왜 감차님 노리고 있죠? 빽팡님 빽팡님 절대 독검치고 맞고있는 빽팡님 흠 여기 흠님 바다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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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잡히고 태오님 시오님 이거 없어요 이렇게? 시오님도 무기 피앤님 노리고 저 가는데 후밑쪽 후밑쪽 없죠? 어 여기여기여기 여기까지여기까지 에이 이거여기여기 다 안온거 같고 응 무기여기있고 용팡님 노리죠? 아 요거는 좀 밀린 모양인데? 어 밀렸어요 안잡히고 안잡히고 자 요거는 밀린 모양 시나에도 밀린 모양 이불에도 밀린 모양인데 지금 뭐 어느정도 패치될때까지 에이 태오님 에이 지금 나와서 혼자 나왔죠? 에이 지금 튕긴 니놈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거 에이 아아이 아까도 안 보였어요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튕기면 한두 파티 막 이렇게 튕기고 응 아까 뭐 세 세 파티가 튕겼기 때문에 그럼 교전이 안되는거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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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죠 오죠 자 자 형님 오구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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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장벽 다시 노리고 형님 형님 에이 빠르게 뒤로 빠졌죠 장벽도 바다님 노리고 바다님 바다님 노렸어요 지금 이 이쪽에 에이 형님 제왕님 무기 노리고 무기 무기 이쪽에 무기 무기 파티무쪼 파티무쪼까진 들어가 있죠 지금 에이 이게 지금 에이 이게 라이 리미트 오브 에어로 이거 있죠? 요런식으로 태오님 4대창태로 계련 노리고요 계련 계련 다녀 다녀님 노리고 이제 파티무쪼 파티무쪼 형님 형님 에이 무기 노리고 피스켓 피스켓 자 피스켓이 빠지고 독주님 노리면서 빠지고 한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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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죠 아 그럼 이쪽엔 지금의 신화열 어떻게 이런 지금의 빠직 빠직 땡겼죠 어떻게 이런 어 여기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전진인데 여기 하귀님 먼데님 제왕육기 먼데님 제왕육기 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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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도봉있고 음 빅버스 저기 벽에 붙어있는데 저쪽 강중하고 어 여기 여기 비스켓 에이 바타 하나님 있고 흠님 왜 또 봤나 후밑 후밑 후밑은 없죠 에이 여긴 지금 계렴만이 있네 계렴만 여기서 후밑이 쪽 흔들어주고 있고 저기 해소라고 우측에 무기는 여기 와있어요 태호님 4대천왕 태호님 에이 용무이스크를 또 쓰는데 자 이쪽 에르메스 있고 자 무기 안보이는데 안보이죠 여깄네 여기 무기 태호님 4대천 태호님 노리구요 무적인데 무적이에요 지금 자 파티 파티 이거 리미트오브시그 이계탕 생존기 패치 이거 이거예요 바로 이계반님 자 이쪽 해슬놀이 에르메스 형님 형님 아 이거는 저쪽 부활이 안되가지고 백팡님 절대에도 꼼치고 박고있는 백팡님이죠 흑밥놀이 흑밥놀이 이구요 이쪽은 에르메스 무기 이렇게 같이 지금 무기 무기 견제를 누가 하나요 무기 견제 예 조금 다가가는데 예 여기 지금 무기 다가갔죠 시팡님 노리고 여기 견제가 좀 무기 견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시팡님 무기 노리고 노리고 노리는데 이쪽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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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죠 지금 형님 형님 왔죠 견제하러 무기 견제 예 그렇지 견제하고 있어요 형님 제왕 육기 용무기 3단 역시 무기도 역시 용무기 3단 세경님 노리고 음 이쪽 이쪽 장벽까지 있고 형님 형님 네 무기 노리고요 이쪽에 김진상님 일단 부활 부활 부활을 부활 들어갔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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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무기 따라 붙어요 지금 여기까지 따라 붙었는데 형님 버티죠 버티고 있어요 일단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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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고 형님 형님 저 백팡님은 어디있나 예 가후노리고 있죠 카카사주사님 누웠고 지금 바다나님 일수탈명치 고맙고 있죠 바다나님 해술노리고 해술해술 해술노리고요 여기여기 해술 누워있고 지금 바다나님 다시 이번 에르메스 그렇지 에르메스 한번 노려주네 잠하시면 누구 부활 들어갔죠 지금 이쪽에 다시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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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다나님 에이 강준 비닐러들이 많이 누웠어요 이후라 응 다시 일어났는데 강준 벌떡 일어났죠 응 다시한번 의자방 누우네 이번에 바다나님 에어 여기는 뭐지 다 쓸렸고 응 저 의자방 의자방 저쪽 어딘가에서 누워있을 것 같은데 의자방도 많이 못 버텨요 의자방이 이쪽에 이쪽에 흠 피껏 노리고 바다나님 바다나님 한가을 노리죠 비스켓 비스켓 비스켓이 좀 버텨요 비스켓 라팡님 노리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어떻게 할지 라팡님 군성님 지원 응 자 흠님 도풍 노리고 백팡님 백팡님 절대 도구 에이 비스켓 한번 찔러보라 자 백팡님 한번 찔러보고요 여기서 여기서 지금 흠님 한가을 한가을 노리고 저 백팡님 누구누구 에르메트 다시 왔는데 다시 왔죠 무기하고 에이 다시 왔어요 지금 다시 왔죠 자 무기 무기 견제 해야겠죠 김진상님 노리는데 에이 여기서 장벽 노리고 바다나님 독 주님 백팡님 백팡님 두구누우리나 에이 여기가 조금만 더 에이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절대도 껌치고 받고 있죠 용무기 2단 백팡님 음 바다나님 음 저쪽 뽕자로도 있고 뽕자 응 다시 일어났나 발동이 일어났죠 아 홈 이쪽에 포진되어 있어요 지금 무기파티 음 비슷해 같이 지금 자 용무기 삼장길을 일단 공조하는 에 에 비엣님 노리고 비슷하탱치고 받고 있죠 비엣님 무기 무기 애 죽여봐 아니면 한번 노리나요 무기 바다나님 이쪽 후미쪽 유판이 형 한번 찔러보고 유판이 형 부르지고 에 추춤 추춤 어 얼굴을 찌푸리고 뒷걸음질 쳤고 독주님 노리는데 바다나님 다시 한번 응 뜰등 이번엔 뜰등 뜰등 노리죠 저쪽 저쪽 여기까지는 밀어붙였어요 지금 후밑쪽 후밑쪽 후밑쪽은 지금 응 여기여기 그렇지 음 팡님 있고 응 여기여기 중앙 무기 여기 있고 응 바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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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우는 후밑쪽이에요 가우 지금 오는데 혼자 라이님하고 같이 지금 오고 있죠 지금 바다나님 무기 노리 무기 노리죠 아 여기서 기타를 사용할 때 바로 에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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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용무기 스킬 마비 걸린 것 같죠 지금 에 마비 걸렸어요 있죠 후밑쪽 병력돌 신화열 세경 세경 암흑놀이고요 행님 행님 제왕력계 행님 저쪽에 있는데 후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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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없어요 에 감사하고 아 별망치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가 보죠 의자왕 여기 있는데 타기 타기 어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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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왕 그냥 가는거 같애 막 달려가는데 그냥 저기까지 에 카림림놈 힐 힐 힐 카림림도 힐이예요 어떻게 의자왕 응 타기 타기 조금방 누워있고 백팡님 절대도 꼼치고 맞고 있죠 백팡님 여기 무기 무기 한번 노려봤네 무기 무기는 누구 킹가람님 노리죠 에 여기 지금 킹가람님 부활 들어갔고요 두판이 후밑쪽 많이 빠져있고 김진상님 한번 노리나요 응 조금 조금 이쪽 핏건 행님 노리네 백팡님 부활 들어가 봉장에게 누워있죠 백팡님 부활 부활이 왜 안되죠 백팡님 백팡님 부활이 지금 안돼요 부활이 이차 비 End님 불쌍 등치에 고바구니 비 End님 Were close yeah 비윈 Azerbaijan 생존기 썼어요 크리스탈 액체생 serge California 퍼밀 They say 다시 다시 조금씩 전진 하네 이 불을 유판형 여기까지 나왔는데 콩팡님 노리고 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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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 타겟 안되고 바다님 무기 노리고 무기 좀 저쪽 저쪽 바다님 노리고 있죠 응 있죠 무기는 속에 이건 아니고 아니고 자 바다는군 아 지금 누웠어요 바다는군 규팡님 신학 8기인데 무언 대님 이죠 무언 대님 제왕육기 조짱 노리고 조짱 에 이거 지금 이불이 두터운데 에 두터워요 지금은 모양이 여기 행님 행님 있고 제왕육기 행님이죠 또바 또바 노리고 죽여 죽여 아바도 있고 무기무기 도풍도 있고 죽여바님 노리나요 에 죽여바님 노리고 있어요 쩐다님 떴죠 죽여바님 으음 요파는 지금 에 이불이 좀 두터운데 무기무기 썸님 노리고 심가람 천하산미 천호리님 이불이 좀 두고 방안당동 파팅초 파팅초까지 들어가죠 무기무기 심가람이 계속 누리네 아 바 파팅초 비애 비애니 불쌀탱 증거 받고 있죠 역시 무기 커터 들어갔고요 오이자와 이쪽에 있던 비스킷타고 같이 있던 바다님 노리고 에이 바다님 집중적으로 눌네 지금은 버프가 지금 없어야지 비스킷 비애니 이걸 노리고 천하산미 광성님 힐 힐 힐 힐 힐이고 썸님 안 돼 지원 비스킷 노리고 천호리님 놓고 아 이거는 지금 천하산미 지금 천호리님 광성님까지 지금 일단 힐러진이 누웠어요 이쪽 비스킷 독조님 노리고 독조님 노리고 자 여기 비애님도 누웠고 형님 볼까요 에 이쪽 형님 무조겠죠 이쪽에서 에이 위작꽃나물 오시고 음 자 광성님 일어났고 품위쪽에 여기 깎아 사실 빅불스 뭐 깡사니 다루어 있는데 여기 아 두구 태원 아 사대천왕 태원 암흑놀이 위작원까지 여기를 다 물어뜨렸는데 아 근성님하고 태원님 라팡님 아 이게 지금 아프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품위님이죠 품위님 한번 푹 질렀어요 지금 여기 사대천왕 태원님 죽기 죽기 요거는 지금 시나리 밀모 이부려리 밀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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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에서 일단 병력 온전하게 서로 이제 맞부딪치는 교정까지도 한번 지켜봐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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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오 비 VN, VN, VN. 불사통치고 박고 있는, VN. 무기 노리고 노리고 무기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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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님 제 왕죽기치고 박고있는 행님이죠? 무기 노리고 노리고 에에오기여기 아이고 뭐 자 여기 그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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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세미안 녹고 자 사대천왕 태원님이죠? 이건 제거장치지방뿐인데 아니고 아니고 단려님 backs님 여기 빛깔노리비깔 자만심 쓰러져있고 우측우측 우측으로씩 둘러볼까요? 태언니 태언니 근성님 왜 여기까지 요거는 미는 모양이죠 자 이쪽 혹시 더 더있나? 이쪽 이쪽 가보고 이쪽 더 더? 아 여기서는 없나? 자 무언대님 있구요 레이팡님 후밑 쪽에 뭐 없나? 감사하고요 이건 뭐 아 여긴 밀었고 신화애를 밀었고 이브레드 밀렸구요 왔다갔다하는데 승부가 왔다갔다 하는데 승부가 아 개들 개들인데 혼자 여기 지금 어 여기 여기 다시 왔나 어 우팡님 어 여기 라인님 쇠경님 누구 슈팡님 어 죽여바니 무기놀이고 여기 다시 왔죠? 어 다시 왔어요 우팡님 우팡님 미인힐러 강중 탄자까지 켰네 응 역시 천하산비 미인힐러죠 우측 우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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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건이 있고 바다느님 누리고 있죠 절대 독검치고 박고있는 빼팡님 무기 찔러가지요 지금 에이쪽이쪽 찔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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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추춤도 추춤 뒤로 빠지고 어쌈해요 그러나 천하산비치고 박고있는 천하산비치고 박고있는 힐 독주님한테 힐 일단 독주님 누웠어요 의자왕놀이죠 빅버스 누워있고 역시 욕무기 2단 의자왕 누웠나 무기 저기 무기에 또 누웠죠? 무기 지금 왜 바룩이랑 갔어요 굉장히 빠르게 누웠는데 이 Furc 의자왕도 없고 백팡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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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독검치고 박고있는 백팡님이죠 에이 누구찌어 서구 했네 백팡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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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음놀이고 요음음룸 요음빠지는건대 여깄죠 한단임빡 파트문자 파트문자 파트문자까지 했어 염도 실실을 계속하고있어 요음 여기서 썸잎 썸잎 괴련놀이고 또 뭔눅 forwards고 백팡님 백팡님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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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염 염 염 염 빠지는거 여기저 온다님 또 파틈적 파틈적까지 했어 염도 응 실 실을 계속하고 있어 염 응 여기서 썸잎 썸잎 개략 누리고 또 못 놓고 저 백판 백판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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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애니 불사탕 치고 받고 있죠 파틈적 파틈적 빗결 두고 찔러나 백판이 한번 노려보는데 빗결 응 수고해 수고해 여기저고 응 서있구요 비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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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가람 짓놀이죠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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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벗슨이 부활도 안해주나요? 에이 또 못 놓았죠? 김진상이랑 한번 친거같은데 아바 입은 아바롯인데 아바가 버치긴 어려울거 같은데 에이 여기로 숨었어요 아바도 꾀를 썼어요 지금 에이 여기로 숨었다가 다시 나오고 찜신상님 아바 계속 노리는데 응 다시 숨고 자만심 여기 있고 싶어 응 의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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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 해제? 응 타겟 잡혔죠 근성립 노리고요 바다느님 바다느님 일수탈명 치고 받고 있는 바다느님 누구누구 무기 찔러가죠 무기 다시 찔러가고 외북이 다시 너리구요 물어보니 위쪽 필..." 여기는 지금 LA의 필멘이쫈grund 고 웻님 노리구요 여기도 지금 교재인데 э 콩 밑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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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연잰데 여기 여기 자 필 región 콩 조파니 2 신 Empire 규팡님입니다 이거 누구 누구 이쪽 핏건 여기는 지금 핏건 있고 왼님 노리고요 여기도 지금 교재인데 으아 규팍님 신화팔기 규팍님 위쪽에 써자 그럼 이쪽 여기 여기 지금 견젠데 여기 여기 자 핏건 규팍님 신화팔기 규팍님 이제 누구누구 위작꽃나무 찔러가고 쓸러가고 찔러가고 에휴 위작꽃나무 놓았죠 자 백팡님 절대도 껌치고먹는 백팡님 여기서 한번 누구누구 누구누냐 누구누 소외 소외는 어디고 소외 이쪽에 이쪽 소외 소외 노리고 있죠 지금 위작꽃나무는 아직 부활있고 에휴 지금 부활도 받았어요 위작꽃나무 백팡이 뭐 빛건이고 이쪽 이쪽 중앙 이쪽 교전 바다는 암흑놀이고 암흑 에휴 여기까지 자 무기는 뭐 지금 밀렸죠 지금 비스켓 비스켓도 없죠 에휴 여기 다 밀렸네 왜 이렇게 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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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꽃 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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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튕긴 게 뭐 아까 보니까 거의 두 번 누웠어요 두 번 눕고 바로 없어졌는데 아직도 눌렀겠지 튕긴 게 아니라